안녕하세요. 수금입니다.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예정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꼬리라고 적혀있죠? 안녕하세요. 찬볼도 꼬리입니다. 비밀에 담겨있던 거를 바로 빼내서 좀 봤는데 따라서 제가 계속한 척은 안 껴서 몸에 잘 본 적은 없거든요? 병같아서 열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좀 늦게 리뷰를 하는데요. 책에 꼬리, 곰돌이 모양도 이렇게 얼굴이 그려져있어요.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예 잘 안보여요.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. 뒤에 뭔지 무시해줘서 털어내야지. 키링처럼 고리를 달 수 있는 고리와 군벌줄이 달려있고 꼬리도 묵직하게 사실 처음 샀을 때는 구매했을 때 양도받을 때 꼬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상세페이지 있더라고요? 다리랑 손 이어 붙인 네모네모한 디테일하고 이쁘고요. 눈코도 너무 귀엽게 잘 달려있어. 그래서 뭔가 생각보다 단단해가 많이 들어요. 저도 손 가득 채우면 인형이 좀 단단한데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동그란 것도 티나서 신 같은 것도 좀 그런가 했었는데 순수 만든 느낌이 너무 잘나서 좋네요. 공장에서 만든 거려나? 아무튼 박음질도 잘 되어있고 10cm 인형 옷을 입히면 될 것 같거든요? 받자마자 인형을 입히고 싶어서 입혀보려고요. 어울리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. 주머니는 창 같은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마음에 드네요. 그래서 꾸리랑 오죽도 하고 해야지. 귀여워. 맨날 이런 소민영화에 있다가 귀여워. 제가 옷을 입혔는데 너무 귀엽죠? 근데 바지가 없어. 이게 10cm 바지가 없거든요. 작은 거. 원래 있었는데 다른 옷 입혀가지고 기저귀 같은 것도 있어. 아무튼 꾸리 좀 고급스럽지 않나요? 뭔가 와인조츠에 조끼 여기 버튼도 입히고 딱 똑딱이 달려있고 목도리도 원래 이게 손난도 목도리인데 손바퀵 돌렸어요. 왜냐면 안 돌리면 이렇게 되더라고요. 얼굴이 가려져. 계단 바퀴 돌렸거든요. 너무 귀엽죠? 꾸리 너무 귀여워지. 어떡해. 내가 맨날 갖고 놀고 그래야지. 꾸리 나중에 이것도 시켜줄 거예요. 귀여워. 그래서 꾸리 같이 온 포토카드랑 이런 거를 넣기가 힘들었어. 그래서 몸 상태가 조금 괜찮을 때 같이 리뷰하려고 지금 뜯었습니다. 밤나 죄송해요. 크림도 나오구나. 난리 났네. 몸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또 내 병원에 가보려고요. 요즘에 몸이 너무 안좋아서 병원에 가게 되네요. 이제 포카 너무 귀엽지 않아요? 꼬리 포카 우리 꼬리 부티컬 이렇게 열고 아이브 포카 지금 겹쳐놓을 걸 그랬나 왜 이렇게 다 떨어져있지? 채울 공간이 없어서 그러나 굿즈도 이렇게 떨어져있고 그러면 굿즈를 또 채우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봐야겠다. 여기 빈거지. 꼬리 포카를 꼬리도 펜던트로 만들까? 아니야 이거 너무 얼굴 입장 생각보다 커서 또 보관용도 약간 수집 욕구? 왜 몰라. 이렇게 기능? 귀여워. 뒷다운드 했어. 아무튼 약간 컬렉션 느낌 보관의 의미도 있잖아요.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. 또 꼬리 스티커는 어디다 갔을까? 건조기 겉에 붙일까요? 아니야 이거 불 날겠다고 뜨거워져서 안 될 것 같아. 그러면 일단 포카를 이렇게 먹었고 꺼냐면으로 힘들었어. 주머니에다가 뭘 담고 싶어. 스티커도 써먹고 싶은데 어디다 써먹지? 인형장에다 꾸며줄까? 그래야겠다. 스티커는 바로바로 쓴 게 제맛이지. 좀 더럽긴 한데 꼬리 포카를 아니 스티커 붙이니까 너무 귀엽네요. 나 아까 쓰고 싶은데 그래도 막 쓰고 싶고 너무 귀여워서 여기 무드등에다가 꼬리 스티커를 좀 붙여주고요. 깔끔하죠? 교복 꼬리 그리고 보관함에도 꼬리 너무 귀여워 붙여주고 앞면에 라이키 꼬리 이렇게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. 코크는 뭐 좀 먹으러 뿌려놨어. 보관함으로 붙이면 됐습니다. 이것도 이것도 험토리인데 제가 안약 구간 안으로 쓰고 있고요. 뿌리지 않기 귀여워 미니꼬리 이렇게 허전한 데다 붙이면 장식이 너무 잘 되네요. 수영복 꼬리를 시트에다가 붙여줄게요. 너무 귀엽다. 진심 그리고 나물들 부족한 부분은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요. 꼬리 너무 귀여워 자 꼬꼬만두이디님은 처음 봤을 때는 저도 만지기 잘하는 편이라 생각해요. 긍선이나 생각 안했었어요. 솔직히 근데 보면서 자이언트 양도 너무 잘 만드시고 생각보다 엄청 긍선이신거죠. 풍선도 보기도 그래서 구독 같은 거 아직 안하긴 했는데 보다가 하니까 너무 귀여워요. 구독은 그럼 해야 되나 생각했어. 근데 이제 많이 또 좋아하거든요. 취향도 비슷하시던데 근데 요새 인형먹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. 약간 구독자는 아직 아니지만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조금 컨텐츠가 넓어졌으면 좋겠다. 근데 요새 영상 안받아도 너무 예쁜걸 수도 있어요. 왜 내가 더 구독자보다 적은데 여기서 평가집이에요. 그쵸? 기분 나빠하실 분을 위해 죄송합니다. 여튼 제가 또 좋은 구독을 바로 할 때인가도 그래도 붙였고 그래 꼬리도 샀는데 그냥 구독하자. 그래야겠다. 너네부터 구독을 할까봐. 아 모르겠다. 행복해. 더러우면 버릴게. 버릴게. 목도리는 자꾸 이게 뒤집어져서 풀었나 풀었어요. 귀엽죠. 그래도 몇 번에 다른 인형한테 해주면 되니까 박은 내먹어 줄게요. 아 힘들어. 구독은 아직은 모르겠어. 약속하면 괜히 안 돼있어도 그렇잖아요. 제가 좋을 때 하는 거만 하겠어요. 어쨌든 구독을 했다 안 했다 꼬리를 워낙 좋아해요. 구매한 거는 너무 귀엽네요. 만족스럽습니다. 1년 어 이것은 이제 마무리로 꼬리 리뷰였습니다. 진짜로 안녕. 스티커가 조금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. 네 가격이 괜찮은 우선이었다. 예이. 가격은 2,3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. 그래도 엄청 비싸질 않아서 고민했어서 좋았어요. 아무튼 진짜로 안녕. 만족스러운 꼬리였습니다. 리뷰. 고맙습니다.